용감한 공주님들이 바보 은달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최종 결전의 승리를 얻으시면 됩니다. 각 미션에서 우승할 팀에게는 최후 결투에서 유리하게 쓰일 여분의 공주 이름표가 추가로 보여됩니다. 아 맛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용산 디스파로 가시오. 야 형 아니 니가 그렇게. 잘하는 아버지. 말하고 아버지. 어디가 개리. 영업이 형 같은 얘기였는데요. 개리야. 이번엔 기범이 형이다. 이거 다른바 타져요. 마지막 승부. 진짜 완전 팬이에요. 아따 박사님. 아 근데 이거 포즈반기 아니었어요. 그냥 형 관계가 아니었어요. 언제 무섰대요. 내 거주마. 내 거야. 괜찮아? 누가 우리 애 때렸어. 담아. 누가 우리 애 때렸어. 내가 때렸다. 내가 밥풀게 건드리지 마. 나 가라. 저리 가시오. 저리 가. 저리 가라시오. 예스 자꾸 뭐라 해! 예스 자꾸 뭐라 해! 뭐라 해? 그다음 바보들 자 이제 용감한 공주님이 바보 온달들을 잘 가르치셔서 최종 결전에 승리한 팀이 오늘의 최종 우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르쳐서? 갑니다! 갑시다! 가세요! 자 출발! 6, 2! 보고 싶다! 너 보고 싶다 좀 해? 6, 2! 제가요? 더 거기서? 아 그럼 6, 2! 보고 싶다! 아아아아아아악! 어디가 도착하시오? 용산 디스 스파에 가시오 어? 온달 이게 안 따져 이건 따는게 아니야 여는거지 원래는 안 써 원샷! 자 레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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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좀. 야 이런데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둘이 편먹고 약간 나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절대 휘말리면 안 돼. 자꾸 헤끔헤끔 쳐다보면서 웃는 건 왜지? 여기에도 되게 무덥해요. 유희 수영했잖아. 배영으로 맞고 싶어? 절로 안가? 배영으로 맞고 싶냐고 유희한테. 배영으로 맞는 건 왜? 배영으로 이렇게. 접영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얼굴을 뒤로 좀 부르라고. 썸 불러서 좀. 진짜. 야 너 여기 봐라. 너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봐봐. 여기 여기. 여기도. 내가 데려가는 강아지야. 야 그냥. 내가 데려가는 강아지야. 강아지는 지금. 강아지가 뭐예요? 여기 봐. 여기 좀 더 나오는 거 봐봐. 여기 여기. 너 지금. 그래 여기. 어? 어? 아, 좀. 오빠가 나 안 좋네. 아, 지금. 아, 모르겠어. 오우, 이거. 나한테 그런 거야? 아, 싫다 그런 거야. 나한테 그런 거야? 아니, 너한테 그런 거, 지금? 누구한테 그런 거야, 지금? 아니, 이거 뒤에 라이트가 없어서 그래. 아, 참. 여자의 마음을 정말 모르네. 아 이거 정말. 휴지 여기 또 코 닦으려고? 그거 휴지 아니야. 나갔다. 저기다 저기.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런닝맨 보인다 런닝맨. 런닝맨 노란색어 노란색어 이름표 런닝맨. 왔다. 찜질빵이네?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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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